오늘은 추석을 맞아 예쁜 한복을 입은 물리와 송편도 만들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이거 뭐야? 어이구 이뻐. 어이구 이뻐. 어이구 적들은 웃었어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이구 공주.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이쁜 옷 입었네. 어디가. 워킹. 기분이가 도우십니다. 오랜만에 이쁜 옷 입었네. 이불입니다. 아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이 동시에 UFO가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좋아. adoption of the girl has a new car. 다 여기다. 치킨버섯 치킨버섯 만두인지 송편인지 알 수 없는데 물려 맛있게 만들어 줄게 일단 우리 장갑 끼고 하세요 우리 털 들어가봐요 우리도 장갑 끼고 하세요 이거 맞나? 이거 송편이 아니라 만두 아니야? 진짜 맛있는데 물이나 계속 기다리는 거야? 으어 배열 lick 물기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뜨거워 물을 소중해서 자 이제 송편 시식! 오예!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체하니까 올려! 유튜버가 앉아! 앉아! 옳지 알았어 알았어 윤주! 자 이거 먹어보자! 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자! 냠냠냠 냠냠냠 물리 맛있어? 옳지 귀여워! 옳냠냠냠냠냠 물리야! 물리야! 뭐가 제일 예쁘게 생겼어? 이거? 다음 거 이거 먹을까? 옳냠냠냠 먹어볼래?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약간 호박가루만 나고 쌀가루만 나고 고구마입니다 정직한 맛이지 않아? 쌀가루와 호박가루를 넣어서 쌀가루 맛이랑 호박가루 맛이 났으니까 이거 정직한 식품 편이다 그래도 물리는 맛있게 먹어준다 얼굴같이 생겼어 눈코에 묶일까? 이거 봐봐 콧물 콧물 제일 뚱뚱하니까 뚱뚱한 호박가 많아 물리는 예쁜 거 먹어 미안하다 아무것도 예쁜 게 없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